무슨 일이야? 이거 누구 건지 알아? 글쎄 이거 어디서 났어? 아빠 사고 때 입은 양복 주머니에서 나왔어. 내 생각엔 뺑소니범 못해서 떨어진 것 같아. 뭐? 혹시 도훈 오빠 거 아니야? 회사에서 몇 번 본 것 같은데. 미쳤어? 도훈이가 왜? 작은 아버지는 몰라도. 아무튼 잘 봐봐. 정말 모르겠어? 이럴 줄 알았어. 말로만 형님 형님 하면서 내 뒤통수를 치워? 뭐야? 이거 다 멀쩡하잖아. 도훈 오빠 거 아니야? 회사에서 몇 번 본 것 같은데. 설마. 아니야.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? 우리 아들이 왜? 그런데 이게 왜 우리 그 입 주머니에 있지? 단순히 주운 건가?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? 영아야. 이거. 이거 도훈 입구 아니지? 아니에요. 전 처음 보는데요. 아, 그래. 그런데 그거 어디서 났어요? 어, 이거. 주워. 내 생각에는 뺑소니버 못에서 떨어진 것 같아. 어. 이거 주웠어. 거실 바닥에 있더라. 그럼 작은 아버님 아니면 아버님 거겠죠. 아, 그래. 그렇겠지. 그래. 그래. 그럼 일 봐라. 잘됐어. 여차하면 작은 아버님한테 뒤집어 씹으면 돼.